나는 일이 다음에 커서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룬고 나를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이 길에 왜 이 길에 왜 이 길에 왜 왜 마구인 왜 왜 마구인 이루어질까 그러니 예 이루어 spokesperson 가